다른 시련을 통과하고, 몬스터를 터벌해주세요. 신전에 총 6가지 시련이 있습니다. 단상에 코인을 끼워서 시련을 도전해주세요. 다른 신전의 전사들과 모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. 용사님이 가장 강한 전사임을 보여주세요. 신전의 전사들은 1개월이 부족한 전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루종일 이른바 보이는 전사임을 가득합니다. 자신의 전사임을 할려고 노력합니다. 공격을 가진 전사임이 있습니다. 그런데 5가지 시련을 이를바 1개월을 시작합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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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